1. 4. 5. 5. 5. 5. 다녀오겠습니다! 5. 5. 6. 5. 5. 5. 5. 5. 5. 5. 5. 5. 6. 5. 5. 5. 5. Q. 아저씨! 빨리 출발해요! 빨리 출발해요! 아저씨! 한 번 더 하세요! 야! 받아 받아! 뭐야 진짜! 야 공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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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출발! 아저씨 출발! 아! 아! 아 진짜! 아! 그냥 집에 갈까? 나 대학 갈래! 유은병 아래 미치네! 아무튼 듣기는 좋다!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나도 과외 시켜줘! 과, 과! 뭔 과외! 아 서울대 다니는 너네 누나! 언니 있잖아!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뭐 쓰다 할 데 없는 돈을 쓰고 지랄이여! 언니한테 배워! 다시 배우면 되죠! 조합아! 이왕해! X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아 2X는 6 마이너스 아 진짜 확실해? 야 병신아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닭이냐? 닭대가리냐? 이거 중1짜리 문제야 그것도 중1 1학기 문제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도 하나 못 부냐? 넌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매사가 장난이야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 눈깔은 맨날 흐리멍텅해가지고 지랄한다 지랄해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아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쉽냐? 사는 게 만만한 거 같아? 너 목 위에 붙은 거 머리 그거 왜 달고 다니냐? 평소에 드라이 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 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워 알았어? 어이 닭대가리야 미쳤어 아 가슴 아파 진짜 죽으면 죽었지 언니한테는 절대 안 배워 나 독서실 다닐 거야 엄마 얘는 집중력이 문제야 책상에 앉으면 10분은 못 버텨 난 한 번도 작은 누나 책상에 앉고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오늘 은행에서도 뭐 들어본 게 뭐 그것이 집중력이 항상이야 아주 끝내준다거든 그게 뭔데? 너는 인연아 어쨌든 이 애비 만난 것을 땡 잡은 것으로 아니라 인연아 그리고 요 골목에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 바쁜데 미안 바둑은 둘 줄 아냐? 먼저 둬 라면 먹을래? 내가 그럴까? 엄마야 엄마야 일비성 글비를 어디서 구했노? 샀어 세일하길래 그냥 확 한 박스 샀어 어서 드세요 보라아버지 네 여보 한 번도 집에서 먹어본 적 없다 육지 묵으면 되는데 고마 혈액아 손으로 들고 뜯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여보 먹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십니다 아따 정봉이 엄마는 참말로 대장보네 대장본 아 요렇게나 비싸고 귀한 것을 우측에 나눠 먹을 생각을 했을까 내 식구들이나 저등에 들어가는 것도 부족할 뿐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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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죽겄네, 죽겄어. 잘한다, 잘한다. 독서님, 요새 바둑 배운다면서요? 그래, 바둑이 집중력에 좋다 그러긴 하더라. 바둑 그거 어려워 읽힌데. 독서이가 아마 오래 못 갈깁니다. 아따 이 사람아, 뭔 말일까 쏙쏙하게 한단가 그래. 아, 오래 못 갔다니. 하루만을 하고 벌써 때려치워버렸지. 그나저나 내 딸년을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아따, 공부, 공부, 공부 대급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요새는 또 뭐 서로를 조물다 조물다 했사태. 고지, 뭐 집중력에 그렇게 좋다거든. 뭐 돼, 안 먹고. 뭐 돼, 안 먹고. 자네, 밥 좀 떠다 먹어. 제말로. 뭐 돼, 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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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래? 내가 따줄게. 너 이거 해봐. 뭐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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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하고 있어 바탕씩 갔다 올게 바탕이 으 그 으 으 으 으 성님 요새 전공인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황육회사 이제 50일도 안 남았지요? 3, 2, 1, 스타트! 3, 2, 1, 스타트! 오! 오! 휴우! 오! 물 própria 설탕 간장 네!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십니까? 오늘 집사람 생일입니다. 미역국끼리 졸랐고요. 들어가 볼게요. 아! 연병의 시키! 아이고 죽여러 그냥. 미안해. 안녕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의식 있는 거 알죠? 일찍 들어오나? 오늘 야자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인데. 죽고 싶나. 5시까지 오면 되죠? 신발 뭐냐? 뭐? 왜? 뭐? 왜? 뭐 보면 모르냐? 에어조단이다. 왜? 그거 선도부한테 바로 잡힐걸? 비비아는 무조건 잡는 거 모르냐? 이 빙신아. 저번 주부터 선우가 선도부거든? 빙신아. 좋겠다. 네 친구 선도부라서 이 빙신아. 너도 죽겠다. 오늘 도시락 안 싸가도 되고. 그, 그, 턱에 붙은 거 먹으면 되겠네. 이 빙신아. 아휴. 간다. 간다. 신추러를 라이브 어디니 다 왔어 학교 다 왔어 내려 지금 내려? 아직 멀었어 내가 너 두고 내리겠냐? 덕선아 너는 어딨니 내 목소리 들리니 덕선아 대답해 덕선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아아 진짜 무슨일이니? 타고났니? 내려 어떡해? 내려 어떡해, 내려, 뭐, 뭐가 된 거야? 여보, 시간 다 됐다. 고만 꿈이라 안 꾸미도 이쁘다. 지금 몇 시야? 12시 33분, 시간 다 됐다잉. 정원아, 정봉아, 누구도 얼른 나왔나? 아따마, 오늘 오랜만에 외식한다고 엄청 꿈이들 샀네. 어? 이거 뭐고, 내가 낳은 아들 맞나? 배우 아이가? 오늘 엄청 깔롱지 있네. 새로 샀나? 어제도 입었잖아요. 형아는, 형아도 빨리 나와라 켜라. 형아, 빨리 가자. 오늘 엄마 생일이야. 외식한데. 이거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나간다. 나와 이 싸움이야. 돈가스 먹으러 갈 거래. 차에서 하면 멀미 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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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어깨에 다 뭘 그래 많이 집어넣노. 저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야 된다. 얼른 타라. 그 앞에, 짐 있으니까. 저, 앞에 짐 있으니까. 셋 다 뒤에 타라잉. 응. 얼른. 가자, 디에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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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자 꼬막 다 먹었단가? 어, 없다 그러면 미리미리 떨어지잖아. 딱딱 사다 놓으면 좋지. 나는 이러니 꼬마 딱 하나만 갖고 밥 먹는 거 알잖아. 꼬마 먹어라 좀 대충. 꼬마 그거 하기가 얼마나 귀찮은 줄 아나? 쉐는데도 한참 걸리고 삶아갖고 그거 하나하나 뚜껑 닦아서 1,2 양념도 올려야 되고 뭐 말만 하면 뭐 뚝딱하고 나오는 줄 아나? 이 사람아 내가 무슨 갈비자국을 삶아달라 간가 굴비를 구워달라 간가 유일하게 딱 좋아하는 그 꼬마가 한난디 그걸 못해줘. 그리고 뭔 그 얘기했다고 사람을 죽일 듯 쳐다본대. 아이고 그라가면 소크라테스가 절대 틀린 말 안 했어. 악 쳐도 쳐다. 나나 댕께 자네 이렇게 모시고 산 것이오 이 사람아 알어? 개통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내니까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아라. 남자가 뭐가 있나? 매너가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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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는 여기다. 모두가 이승께 애 셋을 낳지. 태렙이 안 그래. 이 자식아 귓구멍에 만두걸 하는 것 같아. 황태렙이 갖다 버려오면 멀리 죽일 시키야. 니가 지금 토토조를 볼 때가 내 눈에 거의 다 공방으로 남산나. 아이씨. 누구 닮아 그 이모야 이거 이모야 이거. 엄마? 그건 또 왜 내 탓이대? 어? 그게 왜 내 탓이오? 아 나 닮았어 마. 전국 1등이제. 다 자네 닮아서 그러고 다녀. 다시 뭐라 했노? 다시 한 번 말해봐라. 내 머리가 뭐 어떤데? 내 머리가 뭐 어때서?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자네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잖아요. 아 나 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다 이거. 아 자네가 먼저 온 거다니 나한테. 아 만두 좀 했어야지. 아이고 그 녀석이니까. 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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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왜? 아 또 그라고. 아 왜? 어.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은 비후가스가 맛있습니다. 돈가스 네 개요. 아버지 저는 비후가스 하겠습니다. 저는 함박스테이크. 이거는 돈가스가 맛있다. 비유. 함박. 돈가스 두 개, 비유가스 하나, 함박스케이트 하나. 함박스테이트 하나. 함박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이요? 아, 저도 같은 걸로 해요. 네. 함박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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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이래달라라. 외식도 하고, 어? 이 세상에서 우리 집안만큼 요래 화목한 집안도 없을 게 아니야? 안 그었나 정봉아? 네, 아버지 좀 많이 드십시오. 아빠는 내 새끼들. 우리 미라이. 이래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내 배 부르다. 정원아. 한 박스테이크 더 물래? 아빠 다 시켜줄까? 벌써 시켰어요. 왜 이렇게 수다야. 침 튀어. 조용히 좀. 아, 맞다. 왜, 왜. 왜.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찍자. 다 같이 한 방 찍자. 얼른 찍어주이소. 아, 예. 됐어요. 정원아. 정원아. 한 방 찍자. 정봉아. 이거 한 방만 찍고 물아. 찍고 물아. 어? 이런데 또 어디 오나? 정원아. 찍고 물으면 되잖아. 빨리 그. 복고 나라. 복고 나라. 찍고 물아. 여보. 오늘 억수도 이쁘다. 빨리 줘봐라. 저기 기다려주잖아. 빨리 빨리. 어? 오늘 좋은 나이들 한 방 찍어. 저기 기다려주잖아. 자, 빨리 줘봐라. 웃어라. 웃어라. 응. 웃어라. 자, 웃어라. 돈까스. 하나, 둘, 셋. 고파. 매일 그대 와. 이좋.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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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은 왜 날아가라 바람은 왜 불어오라 내 가슴 모든 때와 내 가슴 모든 때와 내 가슴 모든 때와 내 가슴 모든 때와